Oh, I'm afraid. 두려워, 무서워. 이런 말이 되지만 문장 안에서 I'm afraid. 쭉 말이 뒤에 이어지게 되면 Hi, everyone.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에 방송된 Start English. 직원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외국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직원을 뽑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견주어서 I have two people in my mind.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more active.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민 씨에게 갔습니다. 지민, you're going to the fair. congrats. 라고 말했거든요. 지민 씨, 바로 당신이 그 food fair에 가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당신이 가게끔 우리가 당신을 뽑았다. 결국 이 말이 되는 건데 당신이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you're going to the food fai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you're, 뭐 I am, we are 이런 말들은 문장 안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받지 않거든요. I'm going, you're going. 보통 이런 식의 인터네이션을 받기 마련인데 이 문장에서는요. 즉 이 상황에서는 you're going to the food fair. 라고 해서 you are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이 가게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당신이 어디 어디에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바로 당신이 도쿄 엑스포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한다면 you're going to Tokyo Expo. you're going to Tokyo Expo.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당신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you're going to the Beijing Olympics. you're going to the Beijing Olympic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re going to 이렇게 당신이 가게 됐다. 이런 문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못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the chance. 이 기회를 주신 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선정도 어려우셨을 것이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며 I really appreciate the chance. 이 기회가 진짜 감사한데 I'm afraid they have to find someone else.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m afraid they have to find someone else. 라고 합니다. not me but someone else.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someone else를 find 찾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I'm afraid 라는 말은 원래 나는 두려워. I am afraid Oh I'm afraid 두려워 무서워. 이런 말이 되지만 이렇게 문장 안에서 I'm afraid 이렇게 쭉 말이 뒤에 이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죄송스럽게도 어쩌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런 등등의 의미로 쓰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I'm afraid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I'm afraid 아무래도 they have to find someone else. 회사에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해 볼게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여행을 취소하셔야 되게 됐어요. I'm afraid they have to cancel their tri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cancel my trip cancel your trip cancel their trip 이런 식으로 각각이 가기로 했던 여행을 취소하다. cancel 하나 더 해볼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어쩌죠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계단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I'm afraid they have to take the stairs. I'm afraid they have to take the stairs. 라고 하시면 됩니다. take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벽